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전쟁 육이오 전쟁 북한이 남한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에요 이 뭔 개소리야 남으로 가짜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북한이 남한으로 내려왔다 해서 북침이야 거꾸로 아시는 분들 많더라구 dp로 통닭 이판 끝나고 검색해보자고 그래 검색해보자 뭐 먹을건데 남팀 주장했던 분들 먹을건데 걸고 해야지 소목 하나 걸고 할까 아니 그니까 의미는 북한에서 남치 남한을 침공했다는 거를 의미로는 맞는데 단어가 북침으로 알고 있었다구요 남치미야? 남치미야?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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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제 집에 있던 총앱이다 소목 하나 걸고 할까 손목을 으악 으악 아 아 아 까 아 아 아 아 내 손목 아 아 아 아 하 하 하 하 하 암튼 인민쟁이 미션 하시는 거죠 하 인민쟁이 미션이요? 하 알겠습니다 ak랑 그러면 뭐 쓰면 되죠? 약간 인민들이 쓰는 무기를 쓰던 하 하 하 ak랑 뭐 쓰면 돼 인민군 미션 ak랑 dp 쓰면 돼 d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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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 아니야? 러시아 하 인민쟁이 정신전력 함양을 위해 ak dp 18 사용 금지 미션 가자 하 정신전력 함양을 위해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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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제 무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M16 M4 미제 무기 오 오 오 오이 뭔가 와 오 이런 아 이런 맛있는 오 오 이런 맛있는 음료수가 네 아 아 나만에는 이런 맛있는 거 맞나 아 미제 놈들 무기 미제의 무기 쓰지 않는다 어 도엘 뱀쟁이 우와쿠 개보고 스쿼드아실 갑니다! 갑니다! 아 맞다 아니 원래는 그.. 예 말씀하세요 아 그 혹시 그거 아세요? 그 6.25 남침인지 부침인지 아세요? 아 그거 남침이죠 몰라서 물어보시는거에요 근데? 아 아니 아닌데 아 몰랐구만! 아닙니다 저 압니다 저 아래요 저 압니다 아 알긴 아는데 아 이걸 이걸 이기지 세탁을 아 아실만하죠 아 아 아 북쟁이 어? 북쟁이 뭐야 북쟁이 아 의미는 아닌데 나도 단어를 살짝 몰랐을 뿐이잖아 아 왜 그럴 수 있지 북한의 북한의 남침이다 이렇게 외워야죠 아 우리 북쟁이 이거 주작.. 주적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하하하하 주적관 주적관까지 확인할게요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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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하 하하 어 우리 주적 누구에요? 주적? 어 주적 아 여기서 말해도 됩니까? 으을 어 아 아니 우리의 주적이야 아니 여기서 말해도 되는 거야 뭐예요 아휴 알고 있습니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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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있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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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못하단 말이야 아니 아니 저 알고 있습니다 아휴 주적이 누군데요 아휴 아휴 일단 속으로만 알고 있겠습니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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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보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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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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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콕 아니요 아니요 아휴 소고한 왜 쏠아우 아휴 와, 수원아 와, 연료통 이런 거 챙겨놔야겠다 평소에 안 챙기는데, 오늘은 이런 거 내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아, 알겠습니다 가세요, 가세요, 가세요 아이, 복 있구나 북으로 간다 북쪽 막혀있네요, 지금 남쪽으로 가야겠네요 남침 하세요, 남침 남침 하겠습니다 남으로 가자 어차피 저희는 다리를 건너야 하니까 어어, 이 똥 아니야? 사람이세요? 어, 사람이였어요, 사람 아닌 줄 알았어요 아, 제가 찾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어디 있어요? 삼지배 거기 있어요, 평지에 있어요 아, 개 가까운데 뭐야, 에임이사야 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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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혼잔데요? 걔 혼자 아 혼자였어? 근데 우리 길리를 아무도 못 입잖아 아! 아 그러게요 아! 길리를 입을 수 없는 놈 어 우리 잠깐만 잠깐만 눈쟁이님 혹시 그 파트너 복장 있으신가요?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파트너 복장 가면 간지 개쩔 것 같은데? 오 수나 4명 업지 주식회사에게 선택 받은 자들 없는 놈 길리를 입을 수 없는 놈 잠깐만 우리 길리를 아무도 못 입잖아 어 에미사는 있어요 저기 에미사 간지를 위해 길리를 포기한 스쿼드에요 흠 아하하하하 근데 에미사 쓰실 뿐 진짜 계속 1등 할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아유 안 그래요 어 너무 어 너무 기대하지마 너무 기대하지마 에이 안들었습니다 어 어 진짜 그런 느낌은 있어 어 하하하하하 하하하 지금 딴 데 딴 데 어디 박으면은 싸움 많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학교에서 한판 보고 갈게요 어 보급 네 얍 하하 쓰읍 쓰읍 어 여기 쏘요 지금? 써있다 그러자 남쪽에서 저 북쪽에서 쐈어요 그러자인데 저기요? 저는 그러자를 못 넣었었냐 민정인님 혹시 쏜거에요? 네? 아니 제가 안쌌어요 아아 아 오케오케 보급에 그러자 있습니다 북쪽에서 누가 쐈는데 이동 준비하시죠 내려와요 네 예예 타이밍 이스 나우 갑자기 이거 이번에는 싸워야될 것 같은데요 안싸울 수가 없다 이거 박아야된대 음 집 잡을 수 밖에 없는데 저거 무조건 잡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기 자리 잡아야되요 응 갑시다 저기 산쪽에서 내려오면서 있는 데 많을거라 산쪽에서 아까 싸우는 거 보니까 어 개무서워 개무서워 우린 뒤로 가자 태가 우린 뒤로 붙자 문 안열려있어요? 일단 안보여 일단 안보여 일단 안보여 여기 붙잎이야? 오 여기가 없다고? 개꿀 여기 없고 웬만하면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 여기가 아무도 없어? 그러면 저흰 너무 좋죠 주먹냐? 오도와이소리 아 난다 89 80 능선 넘어세운 것 같고 저기 개미집쪽 개미지옥쪽 개미지옥쪽 개미지 개미지옥이 보인다 개미지옥이 보인다 개미지옥이 보인다 개미지옥이 두파티 어? 그 자리에서요? 115방향 115방향 언덕 뒤에 한파티 개미지옥 한마리 계속 아니요 너무 위험하게 멈췄는데 멈춘게 아니라 잠깐 마우스가 나갔었어요 이쪽으로 붙고 있어요 능선에 애니방향 개미지 아 능선 쳐도 돼요 네 한명 왜냐면은 제대 눕혀였을거죠 양각을 잡혀서 저기 능선 먹으면 100방향에 있던 언덕에 있는 친구들이 능선 붙으면 잡아줄거에요 응 어 115방향에 애들 있었거든요 260쪽 창출이 저기 사람 잠깐만요 어 255 딜리슈트 나 왜 안보이냐 아 저기다 올라간다 220으로 이동해야되요 우리 산위에 맵 괜찮아요 일단 여기 있어도 될거 같아요 네 천천히 해도 돼요 일단 아까 애니방향 그 개미지옥쪽 있잖아요 네 주황픽쪽에 걔들 여기 무조건 붙겠다 이쪽에 오는거 먼저 잘라내고 저희가 출발해야지 뒤가 안전하니까 거기 잘 봐주셔야 돼요 아 보인다 보인다 여기서 올라온다 여기서 올라온다 스페이스를 잠실히 누르고 내리시면 되는데 스페이스부터 내가 두려운 기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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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더 나이스 한명 더 다운 킬킬킬킬 클리어 250쪽 250쪽 아래쪽 차 대져있어요 차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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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차소리 아 보인다 보인다 275쪽 나무 언덕 쪽에도 애들이 하나 기절 오케이 제일 완전 다운 1분 남았으니까 아직 시간있으니까 20초 20초 되면 말해주세요 네 아직 50초 140 140 아 한명 더 뛴다 280쪽 오른쪽으로 두대 195 280 한 명 오른쪽으로 뛰었어요 195 사면 뒤 자 195쪽 길이 하나 아까 길이 있었어요 산 올라가던 걘인가 본데 도핑 지금 나와서 담벼락에서 차 버리고요 오케이 차 버리는게 나을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일단 풀 도핑 풀 도핑 도핑하고 전 됐습니다 답바락에서 오케이 친천히 먼저 길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W 방향에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 올라온다 보인다 보인다 지금 보여요 올라오잖아 전화 여각에서 안보여요 아 오케이 체크 체크 보인다 둘둘둘둘둘둘 아 오케이 뒤에 개피 먼저 올라가네 있어요 네 좀만 쏴주세요 오케이 기절 두번째 나무도? 나무 쪽? 두번째 기절이요 나무 쪽 기절이고 뒤에 있는 애 올라갔어요 저기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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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인하면 돼요 괜찮아요 안전부역 인 인하고 들어가 인하고 쏴 인하고 거기다 들어가 들어가 개 개피 다운 235 뒤로 넘어갔어요 지금 네 왔어요 왔어요 개피 개피 저희 왼쪽으로 왼쪽으로 능선 뒤쪽으로 뒤로 와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능선 여기 끼고 쏘면 괜찮아 여기 자리좋아 도울이 몇개 있는데 돌 뒤에 숨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어 이 한명 돌고 있어요 280 2대 저기 아까 165에 왁형 이거 와주실래요? 여기 165에 파란색 따샤 뒤에 30초 쏜다 쏜다 저쪽 양각 잡혔다 아이고 죽을 뻔 양각 잡혔어 저기 보인다 내려온다 그쪽 나이스 130쪽 왼쪽으로 돌아서 내려오는거 보이네요 다시야 기절 다시야 기절 오케이 S 조심 다운 280 클리어 우리 안전구역이라서 쟤네 계속 어 더 내려온다 200쪽에서도 한 명 왼쪽으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200 200 우리 눈쟁이 쪽에서 내려오는거 저 그쪽 클리어 했어요 280 다시야 왼쪽에 나면 지금 뛰잖아요 보이죠 네 오케이 오케이 맞췄어 오케이 오케이 S 방향 나무 뒤에 250 200 250 안다게 안다게 240쪽에서 하면 내려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240 나이스 클리어 여기 안전구역 다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또 뛴다 오케이 둘 둘 남았다 왼쪽에는 없는거 같고 아닌가 오른쪽 조심하세요 네 오른쪽 개 마지막 죽이셨던데 아 죽였어 제가 죽였어요 죽이셨어요 차차차 누워있어 아 뒤에 앞에 누워있네 나이스 아 후우 최재 나이스 아 어 뭐 정신없는데 끝났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